명암법 4번째 수업인 실습 3, 풍경의 명암표현 풍경 속에서는 명암이 어떻게 드리워져 있고 그림자가 어떻게 형성이 되어 있는지 여러 가지 사진을 가지고 한번 읽어드려 볼게요 오늘은 사진을 보고 스케치를 직접 보여드리는 시간을 가져볼 거예요 이 화면 한번 볼래요? 보면 이렇게 숲에서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고 있는지 그런 거 좀 설명드리고 그 다음에 뭐 이런 흔한 거죠? 호수에 나무들이 많이 있는데 여기에 빛이 어떻게 드리워지고 그늘이 어떻게 생기는가 이런 건 스케치 직접 보여드리면서 가르쳐 줄 거예요 이거는 바위인데 바위 그릴 때도 빛의 영향을 받아요 바위에 보면 쪼개진 틈들도 많고 커다란 그늘도 생기고 하는데 특히 틈 같은 거 어떻게 표현하는지 그것 좀 읽어드리려고 그래요 이거는 하얀 벽인데 그리스에 이런 건물들이 많이 있겠죠? 중동에 이란? 그런 데도 좀 이런 흙집들이 많은데 그늘들이 얼마나 부드럽게 서로 연결이 돼 있는지 그런 거 좀 읽어드려 보고요 화분이거든요? 창가에 놓은 화분의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가? 그런 거 좀 읽어드려 볼게요 그럼 요 겨울산 자 여기서 보시면 그림자의 성질을 잘 보여주고 있죠 여기서 자 그림자 성질 중에 저번에 배운 거 중에 뭐가 있었죠? 이렇게 표면에 형태를 타고 그림자의 모양이 변해간다고 그랬잖아요? 여기 눈 쌓인 곳 능선이 막 생겨있죠? 이렇게 이렇게 그 모양에 따라서 그림자들이 이렇게 변해 있다는 거 그죠? 이런 특징들을 보고 여기다 그림으로 한번 해볼까요? 여기서 흐린 부분도 있고 선명한 부분도 있죠? 요 선명한 그림자 하고 요 흐린 그림자가 요기도 이렇게 겹쳐있는데 왜 그렇게 돼 있을까요? 자 요기만 보더라도 그림자가 선명하잖아? 그 사이에 있는 거 이런 거 보면 뿌예요 얘도 좀 뿌옇고 왜 그럴까? 자 나무가 요기조기 위치가 다 다르죠? 그림자는 시작된 부분이 선명하다 그랬죠? 이렇게 보면 그림자가 시작되는 부분이 선명하고 뒤로 멀어지는 부분 그 부분이 흐려지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앞에 있는 나무의 그림자 요 나무 그림자 저 뒤로 이렇게 가고 있는 햇빛이 앞쪽에서 오는 모양이에요 나무 기둥들을 보면 그죠? 앞이 좀 밝잖아요? 요런 것도 보면 그렇고 그래서 여기서 절로 가니까 요 앞에 있는 나무의 그림자는 선명하고 그럼 여기 흐린 애들은 이쪽에 숨겨져 있는 요쪽에 나무의 그림자겠죠? 자 그런 걸 생각해 보면서 스케치를 해보자고요 연필은 2B 연필하고 4B 연필로 오늘 쓸 거예요 자 일단은 나무 기둥이 있어야 되겠죠? 나무 기둥을 두꺼운 연필로 그려볼게요 꼭 저거 너무 뺏기려고 하지 말고 그냥 내가 적당한 위치의 나무들을 이렇게 그려주면 될 거예요 이왕이면 이렇게 좀 투박하게 이렇게 있다고 해볼까요? 한쪽을 이렇게 좀 어둡게 눌러주시고 빛이 오른쪽에서 온다고 생각하고 나무의 오옹이들도 좀 그려볼 수 있고 저희가 하고 싶은 나무를 여러분들 나무 안 그려봐서 그냥 하려고 하면 어렵잖아요? 나무 자료 좀 찾아보고 그 나무의 특징들을 이렇게 조금씩 조금씩 표현해주면 재밌어질 거예요 자 이쪽도 한쪽을 이렇게 다 눌러서 그늘을 만들어 볼게요 그리고 이쪽에 뭐 숨겨져 있는 나무들이 있을 수 있고 또 앞에 이렇게 작은 나무가 있을 수도 있다 이런 가지를 많이 그리면 그만큼 정교한 그림이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무가 앞에 좀 가려지면서 있을 수 있겠죠? 어? 잘린 걸 못 봤네 밑에다 이렇게 그렸는데 이렇게 들고 해볼까요? 위에는 좀 잘려도 되니까 뒤쪽으로 갑니다 앞이 좀 선명하고 뒤로 가면서 흐려지는데 여기에 구름이 살짝 있다고 해요 여기도 하나 있다고 하고 여기도 하나 또 있다고 하고 자 이런 식으로 자 그럴 때 이 그림자가 어떻게 갈 것인가 자 선의 방향은 자유롭게 해도 돼요 이렇게 가다가 딱 사라지고 끊겨서 저 뒤로 이어질 수 있다 그러면서 흐려질 수 있죠? 뿌옇게 퍼져요 이런 거 찰필 써서 좀 펴 바를 수 있겠죠? 손으로 이렇게 하셔도 되고 휴지로 해도 되고 자 문지르지 않아도 되고 자 이쪽에 나무가 하나 숨겨져 있을 수도 있죠? 그 그림자도 일로 오면서 얘는 멀리 있는 애라고 볼 수 있고 그럼 이렇게 퍼뜨리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어긋나서 이어져 간다 나무의 모양이 있을 수 있죠? 이렇게 기둥이 갈라지고 자 이런 것들도 이렇게 뿌옇게 그죠? 좀 뒤에 있으면서도 멀리서 오는 그림자처럼 보여요 이제 얘도 선명하게 그랬다가 다시 좀 어긋나면서 간다 이쪽에도 또 올 수 있죠? 자 그럼 얘도 갔다가 저 뒤에서 이어져 간다 그림자 몇 개를 더 집어넣어서 이거를 좀 모양을 바꿔볼까요? 어떻게 바꾸냐? 이렇게 둥글둥글하다고 생각을 하고 그럼 얘가 오히려 이렇게 좀 올라가면서 이렇게 생길 수도 있죠? 좀 둥글게 그리고 다시 확 꺾여서 올라가고 이렇게 이어진다 그림자 모양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 땅바닥의 표면에 모양을 이렇게 설명해 줄 수도 있다 자 그럼 다음 장에서는 그림자의 성질을 뭘 가르쳐 주냐? 일단 이거 조금만 더 이렇게 굴곡지게 해주자고요 자 이렇게 해야지 우리가 의도한 대로 그림이 되는 거예요 그쵸? 이렇게 휘어 보이죠? 자 이제 진짜로 넘어갑시다 자 이거의 그림자는 아까랑 뭐가 좀 다르죠? 아까 거 한번 볼까요? 굉장히 아까는 선명하고 표면의 형태를 정확하게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이번 거는 좀 은은해요 은은하면서 그림자들이 서로 막 섞여 있는데 이 곡면이 곡선이 굉장히 예쁘죠? 그런 것들을 또 어떻게 표현하는가 한번 봅시다 색칠하고 지우개로 한번 그려볼까요? 자 이게 지평선 그려주고 지평선 가운데 쯤에 그 다음에 요렇게 구릉이 하나 있죠? 그 다음에 저쪽으로 또 하나 있고 자 요거를 색칠을 해 볼게요 소리 좋죠? 자 그러고서 그냥 휴지로 문질러 주면 되겠습니다 휴지를 이렇게 접어가지고 그냥 부드러운 휴지로 부들부들하게 부드러워졌어요 뒤에 숲을 진하게 눌러주고 또 한번 문질러 줄게요 자 그럼 문지를 때는 이게 밝은 위에 부분들을 부드럽게 먼저 해주고 요런데요 그 다음에 밑으로 밑으로 내려와야 이게 부드럽게 커지는 거예요 자 이정도 하고 지우개로 해 봅시다 자 일단 눈밭 요렇게 면을 이용해서 지워주시면 바로 구분이 잘 됐죠? 요거 지우개를 비스듬히 비스듬히 쓰셔야 돼요 딱 붙여서 이렇게 하지 말고 비스듬히 해서 요렇게 지워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한쪽 면만 여기 닦고 그 다음에 요렇게 지워주면 이렇게 지워집니다 요것도 한번 해 볼게요 자 여기서 앞으로 구릉이 하나 있죠? 요거는 요 뒷부분을 이용해서 이 지우개를 조금 휴어준 다음에 이렇게 뒷부분을 꼬리를 이용해서 지우는 거예요 이렇게 조금 더 찌글찌글하게 할 수도 있겠죠? 너무 똑바로 하는 것보다는 이래야 더 자연스러운 눈밭이 되겠죠? 뒷쪽도 요렇게 자 이거 할 때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게 뭐죠? 투시 자 뒤쪽으로 좁아진다는거 멀어질수록 좁아져요 소실점이 좀 느껴진다 그렇게 그리셔야 돼요 자 그러고서 빛이 들어오는 바닥에 떨어지는 요 부분들을 조금 더 밝게 지워주시고 자 여기서도 보면 요 부분이 조금 더 밝어져 있고 요 부분이 조금 더 어두워져 있다 구렁이 또 이렇게 생기죠? 이쪽에서 또 바닥에 빛이 들어와요 이렇게 자 다시 한번 이쪽에 톤을 조금 더 넣어서 조금 더 구렁이 진 느낌을 만들어 볼게요 자 빛이 왼쪽에서 오니까 이렇게 반대 부분에 그늘을 만들어주면 입체감이 생긴다 자 그러고서 그림자를 한번 다시 이렇게 지우개로 밝은 데를 찾아서 나머지가 그림자가 되게 한다 자 요쪽 부분 그림자를 먼저 표현하고 그 다음에 나무를 그려볼까요? 여기가 너무 밝어지면 안 되겠죠? 자 요정도 분위기만 은은하게 한번 내보죠 자 요런데들을 좀 더 진하게 하면 구렁이 좀 더 세게 보일거에요 입체감이 잘 들겠죠? 여기가 나무 한번 그려볼까요? 사이사이에 그냥 하나씩 이렇게 쭉 뻗어서 그리시면 돼요 자 이거 그리고 싶은 대로 그리고 싶은 개술만큼 그리세요 이렇게 선을 겹치기도 하고 진하기도 하고 흐리기도 하고 이렇게 여기 보면 아주 가는 나무도 있네요 이런 식으로 겹치기도 하고 자 얘를 따로 또 뭐 이렇게 만들어 줄 수도 있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뭐 자 그림자 놀이를 요정도로 해보고 자 다음 그림자도 또 하나 설명해 드릴게요 다른 그림자는 설명만 들어도 되겠습니다 자 여기서 뭘 설명하려고 하는 거냐면 요 그림자 투시를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자 여기 지평선 뭐 여기 정도라고 치고 그 위에 소실점이 있을텐데 그림자가 다 이렇게 이어 보면 가서 만나는 곳이 있겠죠? 어디서 만날까? 저기쯤에서 만날 것 같아요 여기 정도 그죠? 요렇게 자 그 방향에 맞춰서 그림자를 그려야 한다는 거 해가 만약에 왼쪽에 떠 있다 그럼 그림자가 어떻게 갈까요? 이쪽으로 가겠죠? 그래도 마찬가지로 이 소실점 통일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림자 할 때 요령이 소실점 통일을 해야 한다 바닥에서 다시 한번 설명하면 이렇게 자 이렇게 이렇게 가서 저쪽 어딘가에서 다들 만나게 생겼죠? 자 이게 소실점 통일이다 요걸 꼭 챙겨 주셔야 돼요 그럼 설명 뭐 하나만 더 드려볼까? 빛이 이렇게 바로 뒤에서 오는 게 아니고 빛이 옆에서 온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아까처럼 지평선이 있고 해가 저기 떠 있다고 그래요 이쪽에 뭔가가 이렇게 오뚜오뚜 솟아 있어요 자 그랬을 때 얘들의 그림자가 어떻게 가야 되는가 아까 같이 빛이 여기서 왔다 그러면 얘들은 전부 다 이쪽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소실점 맞춰가지고 거기서부터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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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또 이렇게 여기 있다면 이렇게 자 그림자가 그래서 느낌이 이런 식으로 시작되는 부분이 지나고 흐려지면서 앞으로 나올 거예요 그림자 모양도 사실은 앞으로 오면서 좀씩 두꺼워지겠죠? 이게 투신을 챙겨서 그리는 방법이다 자 이거 말고 그럼 빛이 조금 옆으로 옮겨진다면 자 역시 지평선이 있고 거기에 나무들을 막 세워보자고요 자 이렇게 세워져 있을 때 해가 여기 있다 그럼 그림자 하나를 먼저 잡아봐요 아무거나 걔를 가지고 딱 잡아주고 나머지를 또 하나를 거주는데 개가 이제 소실점을 보여주는 애가 돼요 두 개 관계가 생겼잖아 그럼 소실점이 좋기로 된다 자 그럼 거기서부터 통일을 해서 전부 다 그렇게 그려주면 되는 거예요 겹치는 건 왜 겹치게 하세요 그 다음에 얘는 어디로 갈까 이 정도 되지 않을까요 자 여기서 그림자의 방향을 소실점에 맞춰서 통일을 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에일리스피 안녕하십니까 요즘 부산도 엄청 덥죠 그러면 이 다음 그림자 얘기해 볼게요 스페 그림자 표현은 이렇게 세 개로 마무리를 하고요 다음 거는 이렇게 호수에 있는 나무 얘들은 그림자를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여기서 챙겨봐야 되는 게 여기 덩어리들이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있잖아요 나무 한 그루 한 그루를 덩어리 하나하나라고 보면 될 거 같은데 그랬을 때 나무가 그냥 보통은 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겼다고만 생각을 해요 요 모양 근데 원래는 요렇게 옆에서 볼 때도 이렇게 동글동글 하겠죠 입체감이 있는 거라고 근데 납작하게만 생각해요 옆에 뭔가 부피가 없을 것처럼 그걸 조심해서 생각해야 돼요 항상 요렇게 부피가 있다는 거 요렇게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늘들이 생기는 거예요 요런 그늘들이 자 이런 건 당연히 요거 요거 사이사이에 틈이 되겠죠 틈 요기 같은 경우도 다 그래서 덩어리 각 덩어리 나무가 덩어리라고 그랬죠 각 덩어리마다 윗부분이 밝게 되어 있다 빛이 왼쪽 위에 있는 거 같죠 해가 한 여기쯤 왼쪽 위에 요기 어디 더 머리 위로 뭐에 떠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밑에 부분과 오른쪽 부분이 그늘이 져 있다 그리고 그 틈 사이사이도 어둡다 자 요것을 스케치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번에도 그냥 삽비 연필을 들고 하겠습니다 밑에 호수의 표면이 한 여기 정도 되고요 그 위로 뭐 사람들 다니는 길이 있고 자 큰 나무 작은 나무 앞에 있는 애들 부터 표시를 해 볼게요 요렇게 있고 요렇게 뒤로 겹쳐져 있고 또 요렇게 돼 있네요 그 다음에 사이사이 또 하나씩 껴 있고 여기 또 하나 여기 또 하나 이것도 여기 여기도 있고 위에 큰 나무도 하나 있어요 요러고 맨 뒤에 또 큰 나무 있는데 자 이 정도 예상을 해 보고 자 이 위에다가 어떻게 명암을 넣는가 일단은 선택을 해야 돼요 여기 틈 있잖아요 틈 이렇게 나무 나무 사이에 그런 틈들을 먼저 그냥 어둠으로 이렇게 표시를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그림을 뭐랄까 잘 구분해 나가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초보자들은 구분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랬을 때 도움이 되는 거고 이러지 말고 그냥 어두운 거 나무 그늘 나무에 있는 그늘 있죠 요 부분 거기랑 틈을 같이 처음에 다 묶어서 칠하고 그 다음에 틈을 좀 더 진하게 만든다 그게 일반적인 방법이 될 거예요 또 하나의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쉽게 이 나무숲을 그릴 수 있는 방법이라면 그냥 스케치를 먼저 해 보셔도 돼요 이렇게 자 요 나무는 물 위에 자라 있는 애네요 나무의 특징을 보고 그것을 스케치로 만들어 보는 거예요 그랬을 때 이렇게 밑으로 꺾여지면서 그늘이 조금씩 생겨 있다 어떤 부분은 좀 더 진하게 입체적인 대생을 하던 그냥 스케치를 하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스케치를 해주면 입체감이 좀 더 들 수 있어요 고호의 스케치가 이런 게 많다고 그랬죠 이런 식으로 그냥 간단한 선만 커도 입체감이 들 수 있다 자 그럼 이 나무도 모양을 한번 이렇게 그려볼까요 자 요번에는 좀 특이하게 찰필로 해봅시다 이게 각각의 나무의 작은 덩어리들이 되겠죠 나무 가지 끝에 붙어있는 잎사귀들의 덩어리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이렇게 따로따로 하나씩 하나씩 그려보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고서 요 사이에 틈이라든지 밑을 향해 있는 이 그늘 이 나무 덩어리의 밝은 부분과 어두운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그 밝고 어둡고 또는 덩어리 덩어리 사이에 틈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쪽은 빛을 많이 받는 부분이니까 이 사이에 틈이라든지 그늘이 많지 않죠 왼쪽은 살살 만 하고 말아요 자 이렇게 오른쪽 밑에 부분 여기에 그늘이 좀 많이 생겼다 요것도 작은 나무하고 구분되면서 이쪽에 그늘이 있어요 이렇게 나무 구분이 좀 됐죠 뭐 이걸 다 할 수는 없고 이런 식으로 하는 거다 그랬을 때 요 옆에 관계만 좀 더 보죠 자 이렇게 이렇게 해서 틈을 확 눌러버리고 얘들도 또 눌러버리면 다시 나무는 밝아지는 거죠 밝아지고 그 사이에 얘들도 틈이 있을 수 있다 걔들이 이제 나무 잎의 모양을 보여주기도 하고 자 그것처럼 스케치를 해도 된다고 그랬어요 스케치 선이 다 명암처럼 보이게 되는 거죠 요 나무의 그늘 그림자가 이쪽에 드리워져 있다 자 이쪽 위에도 다시 잎사귀의 모양을 내면서 이쪽은 마무리를 하죠 자 이런 식으로 밝은 부분 어두운 부분들을 구분해 가면서 폐 덩어리를 만드는 겁니다 자 이쪽은 그냥 간략하게 분위기만 내고 끝낼게요 나무가 있을 수 있고 이쪽은 또 있을 수 있고 고지 이런 거 닦여줄 필요 없으니까 이 정도로 이미지만 내주고 이게 물에 비친 거 이런 걸 어떻게 할까요 호수의 끝자락은 명확하게 보여주시고 그래야 여기가 물이 되는 거예요 자 이것도 한번 칠해 볼까요 문질러주면 좀 더 물처럼 보이겠죠 자 그리고 지우개를 쓸 수도 있고 좀 어둡게 할 수도 있는데 물보다 좀 밝은 거라고 생각을 하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이렇게 되면서 그냥 물에 비친 게 되는 거예요 자 이쪽도 이렇게 그냥 물결을 살짝 보여주시고 필요에 따라서 이런 어두운 것도 넣어줄 수 있고 꼭 넣지 않아도 돼요 자 이 정도로 넘어가 봅시다 자 여기서 이 꼭 이해하셔야 되는 게 각 덩어리별로 잘 형태를 구분해 주시고 그 사이에 틈 나무들마다 그늘이 빛방향에 따라서 어디가 밝고 어디가 그늘지는 지가 달라진다는 거 그래서 이것을 바로 덩어리를 구분한다 덩어리를 표현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제 또 다음 거 해보자고요 바위 여러분들 바위 그리는 거 항상 어려워 한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빛을 생각하고 하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전체적으로 그냥 보면 여기가 그늘졌잖아요 이렇게 왼쪽에 빛을 받죠 그게 다가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 가지 틈이 막 많이 있어요 이게 쪼개진 것들이 이거를 과연 어떻게 그릴 거냐 다시 크게 보면 여기서도 이게 이 부분이 그늘이잖아요 이렇게 그죠 이렇게 구분이 돼 있단 말이에요 그럼 더 때에서 보면 자 이런 거 봐요 빛을 받고 여기 그늘이 져 있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늘이다 그늘 그늘 그 다음에 옆에가 다시 밝아진다 이렇게 명암의 변화가 규칙적으로 있게 마련해요 아무리 작은 거에서도 그러니까 빛 방향을 생각하고 그리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자 실제로 얘를 보고 그리는 걸 보여드릴게요 그리는 게 중요하죠 자 형태를 살짝 그려보고요 한 부분 부분부터 그냥 해볼게요 자 여기 부분 어디인 줄 아시겠죠 알아야 되는데 자 그리고 틈은 이렇게 변화 있게 잡을 때는 확 잡고 그렇지 않은 곳은 또 흐리기도 하고 잘 보여요 좋아요 오케이 천재적이야 이런 걸 이렇게 빨리 발견하다니 잘 있습니다 거기 집 밑에 맞아요 이거 굉장히 어둠이 나름대로 커요 자 이런 데 보면 이렇게 딱 어둡잖아요 자 그런데 바위에서 중간 톤이라는 게 있을 수 있어요 이거 하얀 바위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톤이 한번 들어갈 수 있는데 사람 그릴 때도 그렇고 하얀 게 아니죠 하얗지 않은 거는 이렇게 기본적인 밑색들을 색을 칠해야 되면 색을 바르는 거고 연필로 해야 되면 이렇게 연필로 발라놓으면 돼요 그러고서 그 옆에 살짝 이렇게 잡아주면 입체감이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자 이쪽 부분에서도 오늘은 전동지휘기 한번 써봅시다 밑에 부분을 이렇게 밝게 해주면 입체감이 생기죠 자 이런 게 빛방향을 생각해서 그리는 방법이 되겠어요 여기도 이렇게 오다가 위쪽으로 역시 중간 톤이 좀 생기게 해주고 연필을 좀 뾰족하게 벗어요 내가 지금 쓰고 있는 종이는 조금 거친 걸 쓰고 있어요 자 이쪽에 그늘이 섞이고 여기 밝은 빛이 들어온다 강조해주면 이 정도로 잘 보이게 할 수도 있어요 그게 요 밑에 그림자로 이어지면서 이쪽이 계속 그늘로 생겨있죠 이렇게 이어지면서 거기에서 또 틈이 계속 나오고 또 나오고 자 이런 원리들을 계속 놓치지 말고 묘사를 진행해 가야 되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보다 이걸 놓쳐요 자꾸 그래서 해놓으면 그냥 무늬처럼만 보이기도 하고 입체로는 보이지 않고 자 여기에서 요쪽 틈만 하고 바위는 또 넘어가겠습니다 이 바위가 꺾인 거는 요 밑에 구조만 보면 이렇게 돼 있는데 이 그림자 때문에 여기까지 이렇게 내려오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바위에 그늘 틈을 표현하는 걸 해봤어요 자 밑에 쪽으로도 뭐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만 표시해 볼까요 이런 식으로 어둠이 이렇게 연결돼 있다 자 이런 식으로 한다는 것까지만 이해를 하고 넘어가죠 다음 거는 요거 할 거예요 자 요거 하고 그 다음에 화분하는 거 정도까지 하고 오늘 마무리할게요 자 여기에서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자 선종씨 대답도 잘하고 아주 좋아요 착한 학생 여기 보면은 이게 어디 각이 막 딱딱 진게 아니에요 요런데만 져 있고 그게 참 예쁜 건물이죠 이게 그게 예뻐요 이 나라는 이게 뭐 뭐라고 해야 돼 이건 뭐 소꽃가루라 그럴까요 이런 걸 갖다가 그냥 손으로 다 이렇게 바르는 것처럼 어딘가 부분만 각을 만들어 놓는데 참 이게 그림 같죠 진짜 건물 자체가 가서 보면 이렇게 만져보고 싶고 앉아 보고 싶고 막 그럴 거 같아 기본적으로 빛이 어디서 올까요 이거 왼쪽에서 위에서 오는 거죠 그래서 오른쪽으로 가는 부분들이 이렇게 전부 다 그늘이 져 있다 그죠? 왼쪽에 그늘 져 있고 여기도 그늘 져 있고 다시 여기는 윗면이 빛을 받고 여기가 요건 앞 건물에 이제 그림자가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그러고서 여기는 그늘이 돼 있는 거고 자 여기서 보면 각을 이렇게 딱 날카롭게 잡아놨죠 그래서 뒷부분에서 이렇게 톤이 섞이고 여기서도 섞이고 이게 실제로 바로 묘사를 할 때 이제 중요한 것들이 있어요 여기 한번 보세요 여기 날카롭게 밝은 면에 지나가죠 이렇게 딱 그걸 표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전체적인 톤을 깔고 그 다음에 여기가 날카롭게 지나가야 이 위가 납작한 면이 있구나 라고 느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런 것들이 이제 묘사의 디테일한 것이 되는 거고 여기서도 보면 이 뒤쪽으로 이거 반사광 보이세요? 반사광 있죠? 이런 거 다 챙겨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반사광 뒤에 보세요 이거 뭘까요? 이거 뭘까요? 자 이런 거 다 자 앞쪽에 생각보다 반사광이 다 많이 있어요 많이 그리고 뒤쪽으로는 이렇게 선이 다 가있다 이거 다 그림자죠 자 얘의 그림자가 여기 뒤에 있는 물건에 드리워진 거고 자 얘의 그림자가 옆에 있는 벽면에 드리워진 거고 자 그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묘사하면서 신경 써야 되는 것들입니다 여기서는 아까 내가 얘기했던 대로 이 부분은 그냥 이렇게 칠해주고 각을 그냥 잡아주면 돼요 뭐 그런 묘사하면 되겠고 자 여기에서는 반사광과 그림자를 구분하면 되는 거고 그렇죠 흰색 물건이 반사광이 많아요 그 다음에 그림자도 그렇게 진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제일 진한 게 뭐죠? 이 화분들 그 다음에 여기 틈 자기 몸통의 그림자가 생각보다 이렇게 진하지 않아요 화분하고 비교해 보세요 화분이 가지고 있는 색이 훨씬 더 진하죠 얘보다 이런 틈들 완전히 확 파여있는 이 부분들은 아예 빛이 못 들어가니까 얘가 하얗든 까맣든 간에 그냥 어두워지는 거죠 이게 어떤 색이든 간에 자 아까 얘기했던 이 부분을 표현하는 걸 내가 한번 보여줄게요 여기 부분 자 이번엔 종이를 좀 부드러운 애로 바꿨어요 이거 좀 부드럽게 문질러서 해보려고요 자 전체적인 톤을 만든다 자 여러분들 이런 거 표현할 때 대부분 형태를 그린단 말이에요 자 이쪽에도 한번 구석에 보여줄게요 이 형태를 미리미리 다 이렇게 표시해 가지고 요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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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뻔하지 이렇게 하고 이제 뭐 이렇게 그리고 이렇게 하려고 했을 거예요 아마 요 안에 다 그리고 이것도 다 그리고 또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명함을 넣으려고 했겠지요 아마 자 그렇게 하는 게 얼마나 비효율적인가 얼마나 멋대가리가 없는가 알게 될 거예요 자 나 이렇게 안 한다이 그리고 이런 거 막 구분하고 하려고 그러면 하나씩 하나씩 다 맞춰야 되는데 잘 맞춰 주지도 않아요 자 그래서 전체적인 톤을 그냥 까는 거예요 깔아요 깔아 자 한번에 곱게 하려고 백날 해봐야 안 돼요 자꾸 하다보면 늘기야 늘겠지만 결국은 각을 연필 선에 방향을 조금씩 조금씩 틀어 가면서 계속 겹쳐서 칠해줘야 한다 자 이것은 나중에 풍경대생 따라하기 편해서 또 잘 일러 드리겠지요 오늘도 하는 김에 이렇게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혹시 여러분 요 수업 들으러 들어오셨던 분들 중에 말씀 안 하셨던 분이 있으면 한번 해봐요 나는 어디 살아요 이것도 좋고 나는 애기예요 뭐 이것도 좋고 사실은 두 살이에요 이렇게 자기 얘기 해봐요 자 일단 요 정도 깔고 기본적으로 밝은 것을 지우는 거예요 이거 뭐 지우는지 알겠죠 모른다고는 하지 말아요 그 다음에 날카로운 이 부분 그렇지 핏하는 부분 어 한선종 사실 두살이었군 어 야 진짜 되게 똑똑하다 두살인데 글을 벌써 띄었어 역사에 남은 인물일세 자 요렇게 해서 발군대를 했어요 천재 천재 자 두살 말해봐 말 안녕해봐 전체적으로 톤을 깔아주는 것이 중요하군요 그렇습니다 이 차이가 되게 다른 거예요 벌써 분위기가 나오잖아요 이러고서 자기가 얼만큼 더 디테일하게 할 것이냐 말 것이냐를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면 이제 뒤쪽에 이 그늘도 그릴 수 있고 어 두살짜리가 안녕하는 게 좀 이상하다 좀 살아본 것 같은데 혹시 일도 해봤니? 두살이 인생 2회차인 거라고? 대박이다 그럼 지금 한 140살 된 거 아니야 그럼? 안녕하십니까 어르신 자 그러고서 요렇게 어두운 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더 칠해 나가주면 입체감이 들잖아요? 들켜버렸군 자 이제부터 최고연령 선종시 3회차 때 또 만나요 자 여기 밝은 그 여기는 밝은 게 없죠 그래서 이거 다 덮어서 밑으로 내려올 거예요 오히려 이쪽에 그림자가 좀 떨어져 있는 거다 이렇게 그리고 요 밑에 이제 이렇게 잡아서 진하고 날카롭게 선을 선명하게 나눠주면 각이 이렇게 날카롭게 생기는 거죠 선을 선명하게 그어주면 요 끝에 부분 자 이런 식으로 그려나가면서 이 끝에는 그냥 날려도 된다 여러분들 뭐 인물화라든지 여러가지 대생작품을 보면 이런 식으로 끝처리한 그림들 많잖아요 이렇게 날리고 요런데만 좀 잘해주고 자 이게 바로 이 빛을 이해하고 그림자를 표현할 때 그렇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자 이쪽 부분에서 아까 밑색을 좀 더 깔았으면 좋았을텐데 영상 자체가 오늘 좀 밝게 보여요 빛을 하나 꺼볼까 보이나 요렇게 자 그래서 요 위에 밝은 라인 보이시죠 그런 것들을 이런 식으로 처리를 하는 거다 다음 거 오늘 마지막 화분을 해 보겠어요 화분에서의 명함은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화분 그릴 때 여러분들 처음 들을지도 모르는데 아주 중요한 핵심의 얘기가 하나 있습니다 자 이 화분 봅시다 여러분들 잎사귀를 그리면 말이에요 참 많은 분들이 실수를 하는 게 이렇게 이렇게 그리잖아요 화분에서 줄기를 그럼 거기에 잎사귀를 전부 다 이렇게 그리려고 그런다 거의 똑같애 자 이건 공작새 꼬리털이 이래요 공작새 공작털이 이렇다 이렇게 볼단 말이야 이렇게 화분이 이렇게 생긴 게 어딨어요 앞으로도 나가고 뒤로도 오고 뭐 이러면서 막 달라지는 거야 그렇게 여기를 해석해 봐야 돼요 자 기본적인 모양을 보면 타원이다 크기가 다르고 좀 더 동그랗죠 얘보다는 자 여기서 좀 동그랗다 자 여기에서는 좀 다르죠 이렇게 돼서 끝에가 모자처럼 이렇게 찌그러져 있어요 자 이런 모양을 보면서 그리는 게 스케치의 가장 첫 번째 요령이에요 평면적으로 보고 면의 모양만 그리면 된다 자 그런데 실제로 그림을 그릴 때 색칠을 하고 명함을 놓을 때 화가들이 생각하는 건 그 방향이에요 방향 자 이거 보세요 이거 위 보고 있죠 이렇게 손으로 치면 이렇게 돼 있다고 이렇게 이걸로 볼까요 자 요렇게 돼 있는 거잖아 잎사귀가 그죠 이렇게 얘는 이렇게 돼서 더 서 있죠 그게 다르다는 거예요 납작해 있다 위를 본다 나를 본다 왼쪽을 본다 아예 아래로 쳐져 있다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자 이런 잎사귀면의 방향들을 다 따져서 봐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명함을 표현할 수가 있죠 다시 한번 사진 보시면 그러니까 밝기가 다르잖아요 그죠 밝고 여긴 밝은데 왜 안 밝지 그림자 떨어지고 자 얘는 앞을 보고 있으니까 빛을 살짝 등지고 있는 거예요 앞과 왼쪽을 향해 있죠 얘는 자 얘는 이렇게 꼬부라져 있잖아요 그래서 어디는 어둡고 어디는 밝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달라지잖아요 그죠 이것은 그런 거다 자 그것이 중요한 겁니다 그걸 알고 표현을 하면 그림이 그냥 입체적이고 사실적인 그림으로 확 변해요 얘는 어떻게 돼 있죠 빛을 좀 등진격이기도 하니까 앞쪽에 봐봐요 여기가 이렇게 어둡잖아 여기도 여기가 어둡고 나머지 양쪽으로 밝게 빛이 새 들어오고 있다 안쪽으로 이렇게 그러면서 얘도 앞쪽이 어둡고 그래서 어둠이 이렇게 쫙 이어지죠 얘까지 어둠이 그냥 이렇게 빛처럼 전부 다 이어져 있다 나머지 다 밝게 하면 돼요 얘는 뭐죠 얘도 이렇게 된거지 이렇게 이렇게 움푹 파여서 이쪽에 그림자가 그림자가 생긴 거예요 여기 이렇게 이해 갔죠 여기? 그래서 여기가 그늘지고 여기가 밝다 자 그렇게 이 애들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내가 다시 그림으로 하고 오늘 수업 마무리 해 보겠습니다 화분 그릴 때 면의 모양과 방향을 잘 관찰하여 표현하는 것이 관건이군요 맞습니다 면의 모양과 방향 스케치 할 때는 그냥 그 모양만 보셔도 되는데 실제로 화가들 할 때 이런 거 다 한꺼번에 느끼면서 그리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주로 방향을 보지 않는 것이다 그래서 그걸 꼭 챙기셔야 된다 이겁니다 평소에 방향을 잘 챙기지 않기 때문에 신경을 좀 많이 쓰시라는 거예요 자 화분 안 그리고 그냥 잎사귀만 가지고 먼저 해 볼게요 잎사귀 아까 동그란 거 보자 그랬죠 이렇게 야 얘는 위를 보고 있구나 그리고 밑으로 반쯤 걸쳐서 또 하나가 이렇게 비슷함이 있어요 얘는 이렇게 이렇게 생겼어요 자 그 위에 큰 놈이 하나 있어요 얘는 어떻게 있다 그랬죠 방향이 살짝 틀어지면서 서 있는 애다 그러니까 이 잎사귀 끝에 부분들이 다 밝게 빛나고 있죠 아까 우리 집 그릴 때는 어 형태 뜨지 말라고 그랬는데 여기서는 왜 그러지 서로 다른 거예요 이것은 배경과 이 잎사귀가 공간으로 떨어져 있잖아요 그냥 이 배경 공간 위에 뭐 하나 딱 떨어져 있잖아요 그냥 똑 떨어져 있다고 이해 갔어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떨어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형태 따뜻해요 아까도 이제 저 벽과 앞쪽이 좀 떨어져 있긴 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선명한 차이를 가지지 않으니까 지금은 선명한 차이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라인을 따도 큰 상관이 없어요 음 자 물론 이번에는 그러면은 내가 형태 안 그리고 해볼게요 바로 그냥 이렇게 칠해도 돼요 칠하고서 거기서 모양을 조금씩 조금씩 만들어 가면서 이런 식으로 만들어 가도 된다 여기도 뭐 하나 껴있는데 아주 납작하죠 끝에 보면 이렇게 확 돌아오고 여기서는 나름대로 끝에 모양도 잡혀 있고 여기도 그냥 납작해요 여기서 약간 통통하다가 뒤로 이렇게 내려가고 자 이렇게 생긴 잎사귀가 있어요 자 얘도 보면 이쪽이 밝죠 이걸 챙겨야 된다는 거죠 자 여기서 명암을 한 번씩 넣어 볼게요 자 얘는 전체적으로 진하다 자 그리고서 얘는 여기가 이렇게 밝고 두께 부분이 조금 그늘이 있을 수 있어요 이렇게 자 얘도 앞쪽 부분이 살짝 톤이 들어가고 완전 하얘진 않고 이렇게 살짝 잡아준다 그리고 가운데 파여서 여기에 조금 이렇게 그늘이 져 있어요 여기서부터 뭐 인맥이 이렇게 나오는데겠죠 자 여기도 밝으면서 요 그림자 요것에 그림자가 생겨있다 그래서 이렇게 살짝 그늘 주면 돼요 자 여기도 얘가 그늘 속에 들어가 있고 다시 밝아지고 자 밝은 애들은 밝게 좀 더 챙겨보죠 그리고서 잎사귀 앞부분이 좀 두께를 줄 수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우리 그 지난번에 아마 그 학생 한 분 들어와서 보기로 했는데 잘 지금 보고 있어요 들어오시면 편안하게 질문도 많이 하시고 얘기도 나누시고 하세요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뒤쪽에도 또 서있는 애 작은 거 있죠 이런 거 그냥 한꺼번에 칠해버리죠 자 얘는 보세요 요거 밑에 거 보면 얘가 밝죠 이거 방향이 다른 거죠 얘는 이쪽 보는 거고 얘는 오른쪽을 살짝 보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오히려 좀 밝다 그 위에 거보다 밝은 상태로 요렇게 그려준다 자 이거 보면 뒤집혀 있죠 그래서 이 밑에가 반사광인 거예요 요렇게 이 반사광 표현은 여기서 갑자기 위가 어둡다가 밑에서 밝아지면 그게 반사광이 되는 거예요 요렇게 두께도 보여주고 이 두께가 은근히 이 형태의 상황을 설명을 잘 해줘요 어디에 두께가 잡히냐에 따라서 얜 뒤집힌 애이기도 하고 똑바로 있는 애이기도 하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외곽선을 다 없애보면 필요한 애들만 남기고 완전 밝게 빛나죠? 자 이랬을 때 그럼 이거 어떻게 하냐 그냥 내버려 두고 안 보여주냐 얘 안 보여줘도 돼요 보여주고 싶다면 오히려 나중에 이제 배경을 칠하거나 색을 칠하거나 이렇게 명암을 넣어주면 구분이 되기도 하겠죠 이게 바로 아까 그리스 집그릴 때 했던 방법인거 구분이 가죠? 이렇게도 할 수 있다 예를들어 여기에 잎사귀가 그냥 하나 더 있다고 한다면 얘 덕분에 이렇게 그림자가 구분이 잘 되겠죠 얘도 좀 뒤집혀있는 애 같은데요 얘는 모서리에 빛을 받고 있어요 그러면서 딱 뒤집혀서 그늘이 저 있다 모자처럼 생긴 애도 자 이러고서 줄기를 한번 그려볼까요? 줄기가 갈 때 이건 식물 그리는 요령을 일러드리는 겁니다 줄기가 갈 때 이 뒤에 놓치지 말고 꼭 챙겨주세요 예전엔 기초단계에서 이 부분을 강조하는 수업을 했는데 최근에는 제가 기초 때 이 수업을 안해요 그래서 최근에 배우신 분들도 이거 잘 모를거에요 틈틈이 보이는거 놓치지 말고 다 해주세요 그래야지 그림이 어색하지 않고 오히려 풍성해진다 이걸 빼버리면 들풍성한게 아니고 그냥 어색해져요 누가 봐도 그걸 다 느낀답니다 놓치지 말고 꼭 줄기를 어디 끝까지 다 챙겨준다 아셨죠 자 바로 칠하면서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그렇지 바로 칠하면서 모양을 만들어가면서 밝기도 챙기면서 두께 부분 좀 더 진하게 반사광까지도 야 오늘 덕자님 정리 제대로 해주시네요 자 그 다음에 어 요 부분 여기서도 요 뒤에서 줄기가 이렇게 내려오는거에요 줄기가 그걸 잘 해석을 해주시고 그것을 또 이렇게 이 잎사귀를 그냥 자 오늘 화분 안그릴거니까요 잎사귀를 그냥 이렇게 그립시다 손 손 형태선 안 따고 그냥 문질러서 해도 돼요 그림 그리는 방법이 너무나 다양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저하고 수업하면 좋은게 뭐다 머리가 좋아져요 하나의 방법에만 익숙할 때까지 익히는 수업 안합니다 기본적인 원리 모든 재료들의 기본적 특징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경험하고 여러분들이 시도하고 실험해 볼 수 있도록 하는게 제 수업의 목표에요 목적이고 너무 잘 정리하셔서 저도 도움 많이 되네요 아 우리 엘리스피님의 칭찬 덕분에 덕자님이 앞으로 계속 정리를 잘 해주실 것 같아요 믿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뒤에도 이렇게 넣고 자 계속 줄기들을 마무리 해볼게요 줄기에서도 이렇게 입체감 그림자 이런거 챙길 수 있어요 뭔 소리인지 느껴지세요 한쪽이 좀 어두워질 수도 있고 여기 그림자가 드리워질 수도 있다 자기 몸통 자기 줄기 자기 몸통에 자기 그림자가 생길 수 있죠 내 손에 내 그림자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자 이렇게 있을 때 요 밑에 이렇게 넣으면 내 손가락 보세요 밝다가 들어가면서 어두워지죠 이거 얘기하는 거에요 줄기가 요 끝에가 어두워질 수 있다 그림자 속에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내 손가락이 밝다가 어둡다 그러죠 여기 재밌는 거에요 이것도 해볼까 그죠 이렇게 밝다가 어둡다가 막 달라져요 이렇게 자 얘도 이쪽에서 이렇게 오겠죠 그러면 얘는 조금 밝게 가면서 자 한쪽 아래쪽만 설정 눌러서 입체감 들게 하고 여기로 내려가는데 자 요거 그냥 이렇게 두껍게 한 줄로 해도 돼요 자 그리고 뒤에 이렇게 뭐가 있잖아요 그럴 때 앞쪽을 밝게 하면 자 이것도 구분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 그때그때 달라요 자 이런 애들 어떻게 끝까지 챙기는 게 중요하다 그랬죠 끝까지 이렇게 끝까지 챙기는 게 중요합니다 겹칠 수도 있고 자 그럼 얘는 어디로 가는가 얘 똑바로 서가지고 여기서 요게 줄기겠죠 이렇게 확 내려가는데 그냥 얘랑 겹치니까 조금 더 빼버릴게요 이렇게 그리고 이어져서 간다 앞으로 뺄까 자 얘는 이쪽으로 오면서 살살살살 그냥 뒤로 뒤로 가면서 자 이놈도 끝까지 해야 되겠죠 이거 없으면 전부 어색하게 느낀다고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끝까지 다 챙겨준다 귀신같이 느낀다니까 사람들이 알진 못해요 이거 썰렁한데? 근데 왜 썰렁한데?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못합니다 근데 느껴요 그냥 썰렁하다고 절대 이런 그림이나 그런 물건들은 사지 않아요 그냥 이 별로다 그건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이 줄기를 하나라도 빼먹으면 분명히 사람들은 어색하게 느낄 거다 자 여기서 잎사귀가 진하고 밝고 그림자 떨어지고 줄기하는 요령까지 배웠어요 줄기에서도 그림자 밝기를 끝까지 챙기는 것이 중요하다 그렇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충분히 연습하고 섭렵해 놨을 때 추상작품으로 대충 막 그려도 나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냥 대충 하는 게 아닙니다 대충 그린다는 건 지금 한 장은 그렇게 하는 거지만 그걸 위해서 굉장히 많은 그림들을 그려보고 사물들을 관찰하고 고민하고 궁금해하고 답답해하고 그런 과정들이 한참 겹쳐서 나오는 거예요 한 터치에 그냥 툭툭 그리는 그림들이 추상화로 발전할 수 있다는 말씀 공감합니다 그렇죠 이것이 바로 추상작품으로 가는 시작점이에요 뭘 알고 하는 겁니다 점을 하나 찍어도 왜 그게 그런 제목으로 됐는지를 충분히 미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어야 되고 그래요 줄기끼리 밑동에서 겹칠 땐 진한 게 앞인가요 자 이건 그때그때 상황이 다르죠 진해야 앞으로 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고 앞으로 오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어요 중요한 건 앞뒤를 구분을 할 거냐 그 생각을 하는 게 중요해요 앞뒤를 구분을 할까 말까 지금 같은 경우는 얘가 하얗잖아요 얘가 어둡고 그 눈 되죠 근데 어둡다고 앞인 건 아니죠 이렇게 하면 이 형태가 이기는 거예요 얘가 뒤에 가려지니까 진하게 할 거냐 밝게 할 거냐는 그냥 자기 선택의 부분이다 어떻게 해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앞으로 뒤로 공간을 나눌까 말까를 고민하고 계획하고 그런 것들을 계속 다양하게 표현해야 된다 이거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정답입니다 박수 마지막에 이 잎사귀에서 우리가 아주 중요하고 효과적인 팁을 제대로 배웠다고 생각을 해요 이거 잊지 마시고 뭐 했죠? 방향 잎사귀에 방향이 있다는 거 꼭 고려하셔야 된다 알았죠? 자 그럼 오늘 여기까지 하고 다음 시간부터 우리 계획이 그 생각을 그림으로 어떻게 그릴 것인가 그 이름을 브레인드로잉이라고 적거든요 생각하기 뇌쓰기 뇌로 그림 그리기 뭐 이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내가 그림을 그릴 때 나 그냥 이렇게 턱턱해서 그냥 내 그림 그리고 싶어 이게 하나의 목표인 것이고 또 하나는 내 느낌 내 생각을 표현할 수 있어야 돼요 색깔로든 선으로든 요즘 퍼포먼스로 해도 좋은데 뭐가 됐든 간에 내 감정과 생각을 들여다보고 선택을 하고 그것을 표현하고자 하는 의지가 생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그걸 표현하는 거죠 어떤 방법으로든 그런데 꾸준한 연습과 훈련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일단 해봐야 되잖아요 경험이 생겨야 되는데 첫 경험이 어려워 여러분들은 그래서 내가 그거를 열어드리는 거예요 여러 가지 예를 가지고 이런 감정 저런 감정 이런 생각 저런 생각들을 어떻게 그림으로 표현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내가 브레인드로잉이라고 하는 겁니다 브레인드로잉 기대되네요 좋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것도 다시 계속 복습하시면서 그림 많이 늘길 바라고요 고생들 하셨고요 잘 주무세요 잘 주무세요 잘 주무세요 잘 주무세요